야생의 왕, 대형 고양이들의 힘의 서열을 밝혀내다. 고양이가 동물들, 즉 페리데에 속하는 포식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며 강력한 사냥 기술과 민첩함으로 자연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날카로운 발톱, 강한 턱, 빠른 속도, 우수한 시력 등으로 대표되며 대부분의 고양이가 동물들은 완벽한 포식자로 진화했습니다. 이들의 세계는 매우 흥미롭고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강한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제 고양이과 동물들의 주요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그들의 특징과 각자의 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The Lion, Panthera Leo 사자는 일반적으로 정글의 왕으로 불리며 그 명성에 걸맞은 위엄을 자랑합니다. 주로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 대륙에서 서식하며 사회적인 동물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고양이과 동물 중 유일한 종입니다. 사자무리는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사냥하고 왕족 같은 위엄을 자아 냅니다. 체력 사자는 엄청난 근육량과 강한 하체를 가지고 있어 약 2,270kg에 달하는 힘을 발휘해 큰 먹이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사냥 무리를 이루어 협동 사냥을 하며 주로 사냥을 담당하는 암사자들은 전략적으로 먹이를 몰고 빠르게 덮쳐 쓰러뜨립니다. 위험성 사자는 인간을 포함한 큰 동물들에게도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단독 사냥 시에는 가장 빠른 속도를 내지는 못하며 이 점에서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에 비해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The Tiger, Panthera Tigress 호랑이는 아시아에 서식하는 고양이과 동물로 체격면에서 가장 큰 종입니다. 특히 시베리아 호랑이는 몸무게가 300kg 이상 나가기도 하며 넓은 숲과 험난한 지형에서도 혼자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 호랑이는 매우 강력한 근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 사냥으로도 대형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공격력은 그 어느 고양이과 동물보다도 무시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냥 호랑이는 주로 물가에서 큰 먹이를 노리며 강력한 매복 능력과 한 번의 공격으로 먹이를 끝내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특히 물을 좋아해 수영에 능합니다. 지능 호랑이는 매우 영리한 동물로 먹이를 전략적으로 추적하고 습격할 때 계산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호랑이는 그 크기와 힘에서 사자보다 우위에 있지만 사회적인 구조가 없기 때문에 무리의 힘을 활용하는 사자와는 다르게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합니다. 3표범 판테라파두스 표범은 매우 민첩하고 다양한 서식지에 적응할 수 있는 뛰어난 생존 능력을 가진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에 분포하며 산악지대부터 열대우림까지 여러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체력 표범은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그 힘보다도 놀라운 기동성이 강점입니다. 날렵한 체형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나무 위로 뛰어오르며 숲속에서 무서움으로 이동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사냥 주로 매복하여 먹이를 기습하는 방식으로 사냥하며 기동성을 활용해 재빠르게 공격하고 나무 위로 먹이를 끌어올리는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다른 고양이과 동물과 달리 나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 먹이를 숨기기도 쉽습니다. 위험성 표범은 크기는 작지만 기습 능력과 기민함으로 인해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표범은 몸집이 비교적 작지만 그 민첩함과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사냥해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사 제규어 판테라 온샷 제규어는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고양이과 동물로 그 힘과 공격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외형적으로 표범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힘이 세며 그들의 강력한 턱은 어떤 포식자보다도 막강합니다. 체력 제규어는 모든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물림으로 먹이의 두개골을 부셔버릴 수 있으며 힘과 기민함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사냥 제규어는 물가에서 물고기나 악어 같은 수중 동물을 사냥하며 강력한 공격력으로 먹이를 짧은 시간 내에 끝내버립니다. 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수영을 즐기는 능력도 돋보입니다. 위험성 제규어는 혼자서 사냥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서운 공격성으로 인해 다른 포식자들도 제규어를 두려워합니다. 제규어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 강력한 물림은 어떤 동물도 쉽게 저항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치타 아키노닉스 유바투스 치타는 고양이과 동물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단거리 스프린트에서 100km per hour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어 누구도 치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체력 치타는 체격이 비교적 작고 가벼우며 근육은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보다 덜 발달되어 있지만 긴 다리와 가벼운 체구는 속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냥 치타는 빠른 속도로 먹이를 추격해 순간적인 스피드로 먹이를 잡습니다. 특히 가젤 같은 빠른 초식 동물을 주요 먹이로 삼습니다. 치타는 단 몇 초 만에 0에서 60마일 약 96km까지 가속할 수 있어 거의 모든 동물을 앞지를 수 있습니다. 위험성 치타는 강한 턱이나 발톱이 부족해 먹이를 사냥한 후에는 다른 포식자들에게 종종 빼앗기기도 합니다. 치타는 기동성과 속도 면에서는 탁월하지만 그 힘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이는 사자나 제규어 같은 더 강력한 포식자들에 비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스라소니 링크스 스라소니는 비교적 작은 고양이과 동물로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의 산악지역에 주로 서식합니다. 그들은 귀 끝에 털이 달린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눈에 띄지 않는 환경에서 먹이를 기습하는 데 뛰어납니다. 체력 스라소니는 크기는 작지만 뛰어난 민첩성과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 험한 지형에서도 문제없이 움직입니다. 사냥 주로 작은 포유류를 사냥하며 그들은 강력한 점프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기습합니다. 위험성 스라소니는 크기가 작아 대형 포식자에 비해 덜 위협적이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발톱과 빠른 공격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누가 가장 강할까? 고양이가 동물들 중 가장 강한 종을 논할 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호랑이는 체격과 힘면에서 최강의 포식자로 여겨지며 혼자서도 대형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능력에서 두드러집니다. 제규어는 가장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즉시 제압할 수 있고 그 힘은 호랑이에 비할 만하지만 호랑이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사자는 협동사냥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지만 개별 전투력에서는 호랑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타는 속도면에서 독보적이지만 힘에서는 열쇠입니다. 가장 강력한 고양이과 동물을 꼽자면 많은 전문가들은 호랑이를 최강자로 꼽습니다. 호랑이는 그 힘과 지능 그리고 단독사냥 능력에서 탁월하며 크기와 근력에서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을 압도합니다. 농담이의 공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제작용을 통한